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간단 리뷰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구매한지는 좀 됐어요. 구매한지는 좀 됐는데 이제서야 리뷰를 하게 되네요. 뭐 리뷰라고 할 건 없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품도 만들어서 파는 몰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이런 사진만 딱 보면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나무에 스탬플러 같은 나무용 스탬플러 같은 타카핀을 박는 에어로, 에어로 박탑 받는 전동 공구같이 생겼죠. 네, 맞습니다. 이 제품, 타카킷, AAP01이라는 에어소프트 건을 타카킷으로 만들어주는 컨버전 킷 형태로 국내의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국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제 돈을 주고 구매를 한 제품이고 제가 AAP01이 한 자료가 있었는데 한참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다가 이 제품을 구매를 했었고 구매해놓고도 거의 한 달 넘게 조립을 안 하고 있다가 한 두세 달 만에 조립을 하고 또 조립을 하고 나서 완제품을 또 쳐박아둔 지가 6개월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문득 집에서 뒹굴뒹굴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부품들은 제가 이미 조립을 해가지고 아쉽게도 없고 박스를 열어보면 기본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 설명서 어떤 식으로 조립을 해라 라는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공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조립을 할 수 있는 이 킷 자체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박스는 없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프린팅된 이 박스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품 제품은 지금 보고 계시는 상당히 좀 아담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재미있어 비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게 뭐라 적혀있어? 네일건? 네일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일건도 아니고 무슨 네일건? 네일아트 용건인지는 모르겠는데 네일건이라고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거를 주문을 할 때 이렇게 도색을 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별도로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지금 AAP01에 있는 제 총이고요. 완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하부를 보시면 탄창은 이쪽으로 삽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여분의 탄창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분의 탄창을 더 장착을 보관을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레버를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 탄창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뒤쪽에 이렇게 탄창을 한 개를 삽입을 할 수가 있고 앞쪽에 탄창 하나를 더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 총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칼라 파트를 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누가 보면 이렇게 길에 들고 나가더라도 이게 총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외형을 띄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고 위쪽도 피카트니 레일 규격으로 해서 각종 라이트라든지 광학류도 장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마감이나 완성도는 정말 기성품 우리가 플라스틱 나이론 수지로 이렇게 사출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아마 1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고 AAP-02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한 번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사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조립을 하게 되면 뒷쪽에는 이거를 당겨서 사격을 하게 되고 이쪽에 슬라이드 스톱 버튼 레버를 딱 내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가스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격발을 하게 됩니다. 다 쓰게 되면 단창은 이런 식으로 뽑아서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AAP-01의 타카킷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런 재미난 제품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AP-01 같은 이 제품 이 제품은 무궁무진하게 튜닝할 수 있는 포인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가지 튜닝들 다양하게 스나이퍼라든지 라이플이라든지 이런 DMR용으로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이쁘게 타카킷이라든지 힐티킷이라든지 마키다킷이라든지 여러 가지 킷으로 변형이 가능한 아주 다재다능한 재미난 제품이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